샤피파이 인커버레이티드 캐나다 오타와의 본사를 두고 있는 샤피파이는 중소기업을 위해 설계된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티커는 SHOP입니다. 지난 5년 동안 2945%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달에 44달러였던 주가가 1350달러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켓캡 시가총액은 168조원입니다. P-Ratio 주가순익비율은 69.76배입니다. 샤피파이의 전기간의 수익률은 4671%가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22일에 주식거래가 시작되었고 28달러에서 1350달러가 되었습니다. 약 6년 4개월이나 5개월 만에 4671%가 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봉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고 또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위치에 있습니다.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쭉 그어보면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합니다. 급락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박스권을 돌파를 합니다. 박스권 돌파하고 전고까지 왔다가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전고 돌파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고 돌파하고 주가가 블렌즈 밴드 상단선을 뚫고 위로 많이 올라간 후에 다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밴드 중심선 뚫고 내려오고 밴드 하단선까지 왔습니다. 밴드 하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선이 61선이 되겠습니다. 밴드 하한선과 6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랐다가 밴드 중심선을 뚫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밴드 폭이 확대가 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선이 여기에 있는 이 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121선을 뚫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밴드 하단선에서 매수 시점입니다. 여기서도 61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오고 밴드 하단선에 왔을 때 이 시점이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밴드 하단선을 따라서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121이평균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밑에까지 내려온 시점이 되겠습니다. RSI가 30 부근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MACD 파란색 막대가 이렇게 이전보다 더 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이 이전의 박스권의 상단선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더 내리면은 이전의 박스권 상단선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조금씩 조금씩 주식을 매수를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하고 더 내리면은 더 매수하고 급나가면은 조금 더 매수해서 분을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주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밴드에서 보면은 60주 2핑선의 지지를 받고 밴드 중심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밴드 중심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 하한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밴드 중심선을 뚫고 내려와서 밴드 하한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이 60주 선이 되겠습니다. 선을 그어봤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전고를 돌파하고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전고점 밑으로 하락을 하고 밴드 중심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RSI를 보면은 RSI가 50미트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는 MACD선과 시그널선의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홍색 막대가 있는데 분홍색 막대가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이 지점 이 분홍색 막대가 제일 긴 막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길어졌다가 그 다음에 줄어드는 이 시점 밴드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시점이 매도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분홍색 막대가 자꾸 줄어들어서 파란색 막대가 길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MACD선과 시그널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매도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신호는 좀 늦게 나오지만은 이 지점이나 이 지점 사이에서 매도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고점도 뚫고 내려왔습니다. 밴드 중심선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선이 60주선인데 60주선과 밴드 한 선이 있는 이 지점이 강력한 지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할 수가 있고 더 급락을 하면은 밴드 하단선까지 그리고 여기 61선과 밴드 한 선이 있는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만약에 급락에서 내려오면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과열구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과매수구간이 지속이 되었는데 아래사이가 70을 벗어났던 이 부분이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월봉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이 2020년 3월경이 되겠습니다. 아래사이가 70 부근에 왔을 이 시점이 매수구간이었습니다. 밴드 중심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급락을 했는데도 월봉에서 밴드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밴드 상한선을 따라서 급등을 해왔습니다. 이 선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을 벗어났을 때는 10개월 이동평균선 검은색 선이 10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10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고 5개월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쭉 왔습니다. 10개월 이동평균선 잠시 깨고 또 올라오고 또 깨고 올라오고 이렇게 10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앞에서처럼 10개월 이동평균선을 깨었다가 잠시 깨었다가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 중심선이 있는데 여기서와 같이 밴드 중심선이 강력한 지지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급락을 하면 밴드 중심선 여기까지 내려와서 밴드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RSI가 월봉에서 RSI가 70을 이탈하는 이 구간이 매수구간이었습니다. 지금도 RSI가 70을 벗어난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MACD 분홍색 막대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선과 시그널선이 교차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MACD선이 시그널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 버리면 상승을 하는 것이지만 MACD선이 시그널선과 교차를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하락을 더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쇼피파이어 연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쇼피파이어 연봉은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에도 매출액이 급등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어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 조금씩 매수하고 더 하락하면 조금 더 매수하고 급락하면 더 많이 분할해서 매수하여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